안녕하세요 유심TV 김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은 제가 드디어 한 회사의 최고 직급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최고 직급인 로얄크라운의 승급을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5년 네트워크 마켓 사업 시작하고 5년 만에 이런 쾌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왕초보 네트워크 마케터로 시작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끝! 여러분들께서 항상 목표로 하시는 그 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얄크라운에 승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심TV를 가지고 계획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좀 집중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이건 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자들을 위한 내린이 유치원, 내린이 뭔지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자. 내린이 유치원을 발간을 했었어요. 이북으로 발간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린이 유치원을 제가 요즘에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AI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디오북으로 제공해드리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이 오디오북 형태로 내린이 유치원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딱 좋게 만들어 놓았어요. 올릴 때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현직 최고 직급자가 됐잖아요. 현직 최고 직급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당해봤겠어요. 많은 상황들을 갖다가 대해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유신TV에서 한 천 개 정도의 강의를 찍었었는데 당시에는 뭐 제가 다이아몬드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 직급자의 경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 직급자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우리 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1문 1답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250개 정도의 질문들을 추렸어요. 그래서 질문, 질문들에 대해서 한 3분 정도에서 길게는 5분 정도로 짧게 짧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현직 최고 직급자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Q&A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AI도 배우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코너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고 직급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신TV 제가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유신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얼마 경험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 직급자로서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제가 이것들 해봤는데 옳고요. 이것들 해봤는데 옳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린 유치원 오디오북은요. 도입부부터 하나씩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조금씩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 6월 정도까지는 최종적으로 모든 책을 오디오북 하는 데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안녕. 으어어어어어어